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3번 하허허허! Exactly 11.3 km 의 무척 mege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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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까 여자들이 또 들어가서 여기야 여기야 아니 그냥 점수하네 연수씨 여기 있어요? 오 연수이신다 이번에는 편하게 지금부터 천천히 당근 성독 가져다 고춧가루 똥 자, 진짜 도착 클럽에서도 영웅이랑 나랑 보면 영웅이도 오지도 못하여 근데 걔랑 나랑 있잖아 진짜 진짜 아주 드디어 그녀는 놀랬어요. 나는 때리고 이번에는 너가 그 언니라고 했잖아. 너를 안 해줘야겠어. 너가 처음 칠해야겠어. 지소를 했으니까 왜냐면 그니까 니 이름을 처음 들어보니까 연합회 사람들이 너가 처음 배드민턴 얼마나 못 치는지 아는 거야. 너랑 그 언니랑 짱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처음 짱이 돼서 나는 그하고 그런 것도 되게 다른데 미디 말해. 속으로. 미디 말해. 사랑하는 게.